가증스럽다. 정말. 이지 집애가 진짜! 너와! 야! 너와, 너와 뭐야? 너와. 너와, 너와 뭘 거야? 야, 네가 너나? 너 무슨 짓이야? 아빠 언니가 나 골무 타면 때리고 욕하고. 아빠, 그게 아니고... 왜 이래요? 무슨 일이야? 엄마, 엄마... 정서야, 괜찮니? 응?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? 아빠... 아빠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, 응?